남 남쪽 문하는 나라 월나의 달밤 십자성 저 별빛은 어머니 얼굴 그 누가 저 별빛은 어머니가 뒤로 젖고 출려했고 아빠에게는 한 번 더 이런 큰 멜로디가 다는 쓰예쳤네 쓰예쳤네 하늘은 내려요 하늘은 이거 원래 이 다름이 어 어 원래 낚싱이 죽기mee 안해 원래는 악 악 악 악 악 그렇게 그렇게 으 아 대 굿 으 으 으 으 이에요. 두 개. 몇 개. 둘. 찾아가. 어딨어. 엄마나. est. descri. 여기서 너무 맛있어.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만약에 은행에 자 우리나라 돈 1억돈 이 나라 무지키매랍니다. 고용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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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리야, 다리야 한번 뛰어봐라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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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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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많이 오르니까 이건 또 물이지 그러니까 모아서 내려와주는 이런 건 뭐 빈 것 같이네 이 장관 이거 봐 모아서 버리지 아파른데 골라 가면 돼 근데 힘이 딱 되네 고마워 한 명백이 있을게 그거는 삶이 안 온다 삶은 안 온다 지금 귀목이니까 삶이 얼마냐 삶이 얼마냐 삶이 얼마냐 이 밑에는 더 꺼져 되니까 아이고 내가 울렀는데 아가씨 때문에 영 그건데 뭔가 흔들흔들 하나 죽어도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겠지 가로탄다 야는 바로 가고 오늘 사람이 많아서 아 아 이거 대단하다 25번 코스 같으면 우리나라 긴 거 있습니꺼 긴 거 있습니꺼 없지예 우리나라는 긴 거 없지 아이고 아이고 트레이스가 된다 아니 제외 제일 긴기 중국 정무사 아니라 그 제외 긴기 역구리 중국교서를 만들었어 아유 아유 모아가고 가운 든가 뭔가 여기 또 물이 안 보인다 다른 사이인데 그쪽에 전종이네 모아가고 말아 이거 같아 왜냐면 이게 아니라 자꾸 산이 깊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합쳐지는 거 같다 이 계획하고 저거예요 우리 그 황금산에 황금산에 나무가 없는데도 1년 내내 물 나오는 거 한번 보이소 장산에 나오는 거 모르거든 저거 봐라 저거 저거 자연이 있네 호스 호스할 데가 없다 이거 이거 헤리기도 다 야 세분 오늘 똑받았다 잘 탔다 야 야 날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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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 저 황금산시 참 길다 했는데 이 이 그거보다 훨씬 더 기네 이빈 다 노 우리 거 그 저 황산도 이렇게 하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 그 세계에서 제일 길긴 기라 그러더라고 그 그 가이드가 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교통제 갖고 콩풍트 남방만 가르쳐주면 그 쌍 넣어줄게니까 아유 잘 넣어 잘 넣으면 디나 찍자 잘 넣어 잘 넣어 고추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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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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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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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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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. . . . . 서울도 사업자 바이러스 가자마자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갖다가 제가 그걸 암암리에 애들한테 가르친고 그러다가 그게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오늘날 프랑스가 된 겁니다 아 베테랑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 이게 침칠색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마다 떼이 되어있어 자 여기 보면은 저 안에 보면 위패들이 저 이름 있죠? 저 다 위패입니다 그만 바닥 가위로 가봅 이거랑 애쓰고 쳐야지 모르겠네 그리해 그리해 근데 그게 크 사람 믿기도 없어 멍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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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멍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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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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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